쇼막 중심 가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바로, 음악 선물이요. 쉐이킹! 쉐이킹! 시, 아래. 맞춘 거야, 둘이? 네? 아, 방금 1초. 우리 처음부터 해볼래요? 우리 잘 맞네. 네, MC 때 안 들이댄거죠? 뭐요? 그냥 놓고 보는데. 네, 스페셜 MC 방탄소년단의 팀인 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쇼막 중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먼저 김강 씨가 부릅니다. 사랑의 금수정. 안녕하세요. 아, 쉐이킹! 아, 쉐이킹! 위, 아래. 위, 위, 아래. 역시 김새랑, 김민재. 네, 스페셜 MC 방탄소년단의 지민. 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사나이 중에 사나이 깽상수 사나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아이가. 그러면 우리 해외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번 드려볼까요?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둘 셋 하시면 둘 셋 MC 기분 자세가 아니에요. 둘 셋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럴까요? 헬로 발음. 그럴까요? 헬로 이렇게 들어가자고? 뭔가 놀이동산 같지 않아? 그럴까요? 헬로 여기 오시는 서다 같이 출발! 에버랜드로! 안녕! 뭐야 저게? 좋아요, 둘 셋 합시다. 형의 둘 셋 합시다. 둘 셋. 헬로! 니하오! 니하오! 사드카! Konnichiwa! Konnichiwa! 이렇게 할 거지. 다시 한 번 해보자. 둘 셋. 헬로! 니하오! Konnichiwa! 깜찌기 깜찌기네. 대선소년단 깜찌기. 방탄소년단의 깜찌기. 지민입니다. 제가 오늘 스페셜 MC로 오늘 처음 MC를 같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음악방송에서 MC를 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저만 잘하면 잘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리허설 해보니까 저만 좀 그래요. 제가 오늘 잘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되겠죠? 제가 이렇게 두 번째 MC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심리상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지민이 형과 함께 떨지 말고 열심히 한 번 더 즐겨보겠습니다. 잘하자. 잘하자. 잘 못해. 잘 못해. MC가 어렵네요. 엄청 떨고 그런 거는 팬을 보면 사라져요. 떨고 이런 거 사라지는데 약간 MC가 돼요. 잘 못해. 잘 못해. 잘 못해. 대한민국. 대한민국 광방곡. 세계 여러 곳에서 공연을 해봤지만 응원과 환호성은 정말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자 그럼 모두 뛰어놀 준비하시고 Ft Islander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Check it now 왜? 망했어? 망하지. 어떻게 했냐? 그냥 왜? 어머 어떻게 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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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이는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잘하고 올께요 여러분 울산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맙지 힘 화이팅 울산 화이팅 반갑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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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곡 보내주세요 이제 어디가 있어 널 구원해 둘이 가압해 둘 이 상대를 보면 더 배려 찾을 유해한 손길 So bad for me 밖에 없지 다시 있을 수 있도록 넘겨져 네 목소리 나 싶어서 이 걸어봐 제멋대로 나 고르잖아 이 가만의 맘 중 속에서 너는 이룩해 넌 나니까 그 손에 네비 어서 say BABY I need your love before I need your love before 그 손에 네비 어서 say BABY I need your love before 왜냐하면 그 손에 네비 어서 Say BABY I love to you 그 손에 네비 어서 Say BABY I love to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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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